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홀문, 독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여러가지 홀몬들을 교란시키면서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똑같은 독소일지라도 어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하고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하고 누가 더 피해가 더 클까요? 어린이들. 왜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똑같은 한 주먹에 독소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미 다 성장한 어른들에게 주는 피해보다는 어린아이들 세포에게 주는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똑같은 깊이의 칼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큰 거목나무가 1cm 정도 깊이의 상처를 받았으면 별건 아니겠죠? 큰 두께에 비해서 1cm는 견딜만 할지 모르지만 지름이 2cm 정도인 어린 새싹의 1cm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이 어린아이들은 더 적게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한 주먹에 독소가 들어와도 단위 면적당 아니면 단위 체중당 부하되는 독소량이 훨씬 많겠죠? 치명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세포도 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크죠? 세포가 분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복사를 할 때는 평상시는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있지만 분열하고 성장할 때는 쫙 풀어져서 각자 똑같은 짝을 찾아서 분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독소가 들어와도 이 어린아이들의 세포는 이 유전자가 쫙 옷을 벗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예요. 껍데기를 공격했을 때보다도 완전히 열어졌을 때는 속을 공격하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환경 호르몬도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어린이 피해가 더 큰 이유를 살펴보면서 뭐 그까짓 것까지고 그러느냐, 괜히 성격만 까다롭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쉬운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 부분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프탈레이트, 이것은 딱딱하고 거친 플라스틱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성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단단한 것보다는 전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냥 부드럽게 만든다에만 초점을 맞춰서 많은 어린이 용품들, 장난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왜 더 치명적일까? 어른들은 그냥 보기만 할 수도 있고 만지기만 할 수도 있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무조건 어디로 끌고 가요? 입으로 끌고 가죠. 그냥 다 빨아먹는 거예요, 무엇이고. 그래서 몸속 깊숙이 접촉될 가능성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난감, 또 여기 이빨 날려가면 간질간질하니까 자꾸 물어 뜯잖아요. 거기에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고 젖병도 이게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우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린아이들 용품에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하고 금지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아직도 생소하게 듣는 아기 엄마들도 많이 있겠죠. 생각보다 치명적이에요. 여기에 이 푸탈레이트가 들어 있는데 연령별로 이 몸속에 푸탈레이트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검사한 것을 보니까 제3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2015년에서 17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어른들은 한 23.마이크로그램, 미터당 그 정도 이 푸탈레이트가 몸에서 검출이 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컸으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48.7, 영유아는 60.7, 거의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은 3배 이상 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치명적인 이유는 단위 체중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더 높아요. 이 몸무게로 비해서 따져보면 아이들 한 6kg 정도 되는 아이들 같으면 어른들의 10분의 1밖에 체중이 안 되니까 음식도 10분의 1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먹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한 1분의 60번 호흡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훨씬 빨리 하죠. 그래서 여기 공기 중에 어떤 오염된 물질들이 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자주 많이 들이마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빨거나 그리고 바닥에서 노니까 항상 전신이 다 장판이 만약에 쿠탈레이트가 있다고 하면 배로 문지르지 빨아먹지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도 3배 이상 더 이 쿠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홀몬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속에 이 쿠탈레이트가 얼마나 들어 있을까.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여자분들 샴푸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린스를 같이 하죠. 한 0.1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하면 린스는 그보다 7배가 더 높아요. 0.78. 그리고 또 보습젤 바르는 거 있잖아요. 0.82 더 높아요. 샴푸는 2.35가 높고 한 20배 이상 높죠. 또 자외선 차단제도 상당히 많죠. 7.15. 특별히 어린이 화장품. 아이들한테도 매니큐를 발라주는 엄마가 있나 봐요. 아이들에게 발라주는 이 매니큐가 1등입니다. 226.94. 0.1이 적정량이라고 하면 2,260배가 더 많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화장품으로 벌써 예쁘게 해주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ADHD하고 이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홀몬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신의학저널 2014년 6월 1일자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장난감 빨아먹고 하는 거하고 ADHD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반 ADHD가 주의력 결핍장애가 없는 일반 아이들의 몸 속에서는 이프탈레이트가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MEHP라고 하는 이프탈레이트가 25.3 정도 검출이 됐다고 하면 ADHD를 가진 어린아이들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48.2 정도가 검출이 돼요. 또 MEOP라고 하는 프탈레이트가 건강한 아이들은 20.5 정도 나왔다고 하면 이 ADHD 가진 아이들은 44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또 MBP 프탈레이트는 50.9가 건강한 아이들에게 있다고 하면 이 ADHD 가진 아이들은 66 정도. 이렇게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떤 게 먼저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ADHD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질병이 이것을 속에서 창조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뭔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가 이런 것들에게 많이 노출됐다든지 산모에게 많이 노출됐다든지 했을 때 이 아이의 몸에 많이 이것이 축적됐고 그리고 이것이 뇌신경까지도 교란시키면서 아니면 뇌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교란이 됐기 때문에 이 신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ADHD가 걸렸다고 해석하기가 더 자연스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질환 개통에도 신경질환 개통에도 이런 환경홀몬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푸탈레이트 농도와 행동장애와의 관계를 김북연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것을 보면 DBP라고 하는 푸탈레이트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이 검출된 사람들은 행동장애 수치가 7.5배가 보통 아이들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경 쪽에 뭔가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는 한 현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ADHD 아동 115명을 대상으로 MRI까지 찍어가면서 연구한 결과인데 여기 뇌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뇌피질, 대뇌피질의 두께를 MRI 찍은 것으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 푸탈레이트의 대사물인 DEHP 이것이 몸속에서 많이 발견된 아이들일수록 이 우측 전두엽 그리고 측두엽의 피질 두께가 더 얇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달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전두엽에 있는 어떤 이성, 양심, 의지, 절제력, 판단력 이런 부분이 얇아요. 제대로 발달이 안 되고 절제를 하지 못하고 부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이 측두엽 쪽에서도 이렇게 얇아지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양은 적지만 이런 환경 홀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정서와 성격에 교란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 푸탈레이트로부터 안전하게 키워야 되는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아이 어떻게 앉느냐, 기적이 어떻게 채우르냐 이런 것만 배우면 됐는데 요즘 엄마들은 바쁘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가능하면 어른들이 쓰는 제품을 아이들에게 쓰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린이 용품에는 이 규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법으로 지금 정해가고 있어요. 레니큐도 어른들은 다 잘한 사람들이니까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정도는 손해본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냥 놔두지만 아까 본 것처럼 어린아이 손톱은 이게 말이 손톱이지 살과 같이 부드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용품으로 만들 때는 아주 특별히 엄격하게 수치를 정해놓고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어른들 것 이런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똑같은 거지 하고 어른들 것 같다 하지 말고 아이용으로 쓰면 그나마 좀 이 규정에 맞게끔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드러운 제품을 입으로 빠는 것을 못하게 해라. 부드럽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프탈레이트가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장난감 안전 확인 마크를 확인해라. 그건 이 수치를 이렇게 제재를 해주면서 도장 찍어준 것인데 그냥 어디 저쪽 뒷골목에서 막는 것. 그런 거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부드러우면 최고라고 더 넣었을지도 몰라. 특별히 중국에서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리콜했어요. 그냥 부두에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돌려보낸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꼭 안전 마크를 어린아이들 용은 확인하는 게 좋겠다. 또 손을 자주 씻어줘라. 계속 빨아먹으니까 손을 자주 씻어주고 부드러운 장난감은 좀 멀리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또 향수, 매니큐어 벌써 예쁘게 한다고 부지런을 떨면은 아이에게는 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릴수록 똑같은 독소에 대해서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도 다 큰 어른이 피는 거하고 어린아이들이 피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큰 어른들은 이미 다 성장한 상태에서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어린아이들은 막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포의 유전자가 쫙 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독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훨씬 더 연구 결과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신앙이 어렸을 때일수록 더 이런 죄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잘 마음을 담돌이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신경 쓰면서 백세가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